캐나다 국세청은 내년에 새로운 자동세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. 새로운 시스템은 더 많은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을 얻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. 이것은 캐나다인들의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정예산에서 발표되었습니다. 이 자동세금 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, 캐나다인들이 어떻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. CRA는 2018년부터 파일마이리턴이라는 세금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은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한 후 전화로 세금 신고서를 자동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23년 예산에서도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 수를 현재 거의 3배인 200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